이곳 상황은 굉장히 매우 열기가 뜨겁습니다. 여러분께 들려드릴 선택곡은 나야나입니다. 제가 좋아해. 우리 이대휘 씨가 불렀던 나야나입니다. 그럼 바비킴 씨부터 가겠습니다. 바비킴 씨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잘 들어주세요. 너무 창피하네. 너무 떨어진다. 됐습니다. 여러분, 잘 들어주세요. 결정적이에요.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.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였잖아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성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, 나야나 나야나, 나야나 굳이 저렇게 가지. 100% 코로 불러주셨습니다. 다음, 우리 박상민 씨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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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나 이건 또 너무 많이잖아. 우리 조성모 씨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죽지 않았어, 우리 오빠. 다음, 김경호 씨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나야나, 나야나 나야나, 나야나 결정적인 힌트가. 결정적인 힌트가 나갔습니다. 부끄러워요, 5번. 이거 뭐야. 맞는 것 같은데.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김경호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오늘 밤 주인공은 다섯 분의 다른 노래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휘가 나야나 라스트를 엔딩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대휘 불러주세요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, 나야나 오오오오오.